지난 주말은 때 아닌 가을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는데요. 이번 주는 큰 추위 걱정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이제 추위가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날씨가 초겨울 못지않게 많이 추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어제에 비해 5도 정도 오르면서 17도를 보였고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1도 정도 오르면서 18도로 온화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침 공기는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경주는 4도, 포항은 7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날은 점점 건조하겠습니다. 지금 울진과 영덕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메말라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4도에서 7도로 시작하겠고, 낮 기온 포항 18도, 경주 19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1도, 독도 12도, 낮 기온 16도로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는데요. 맑고 잔잔한 바다가 되겠습니다. 수요일은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